궁금했구나 하고 다 했어 이제 공기 줬어 눈을 왜 그렇게 무섭게 짜잔 호동이 이 동장 새로 샀어요 그 전에 쓰던 거 너무 좋았는데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다른 친구에게 가게 돼가지고 급하게 또 새로 샀습니다 공아 여깄다 가방 거기 가방 먹을게 생겨 그랬어 짜잔 호동이 이동작이 생겼어요 짜잔 어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오이 다리 같다 귀여워 궁금했어? 이거 누나 누나 간식 궁금했구나 고양이가 귀여워라 여기 보세요 귀여워 물어봐라 물어봐라 고맙습니다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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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보여 나 으아 으아아 아 고소함 우렁 연주 이제 좀 울어? 어어 이제 울어 넹 밖에 공기 attrib приех 눈을 왜 그렇게 무섭게 어떻게 한 줄 알아? 그 애기 왜 눈을 여기 구경해 어구 기특해 괜찮아 엄마 옆에 있잖아 오우 엄마 옆에 있어 걱정하지마 피 뽑는데 양수 양번을 하네 한입 맛만 겨우 보고 왜 화나게 해요 한입 맛만 겨우 보고 불쌍해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엄청 적극적 밥만 줘 밥만 조금씩 밥만 줘 너 진짜 오늘 건강검진에 수출을 주는 거야 어머 이러니까 약먹을 때 잘 먹지 헉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이거 되게 가볍다 어 통 좋아 그거 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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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원하는 게 있어요 귀여워 아 예뻐라 오 아 오오 오오 하 그래써 오오오오오오 사랑해요 오오오오오 여기 원하는 게 뭔데 와서 이렇게 아이 예뻐 응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예쁘게 오우 좋아 오구 예뻐 오구 예뻐 좋아요 좋아요 아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그랬어? 뭘 바라는 걸까? 원하는 게 뭘까? 쌀쌀 날리네 날리네 레몬 편안하십니까? 자, 쉬세요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왜 네가 막 뭔가 앞장서서 날 데려가는 것처럼? 엄청나죠? 야미통에서 딱 멈춘단 말이죠? 귀여워. 줄 수 없어. 귀여운데. 어허. 그러지마. 불쌍하게. 오. 우리 고양이. 불쌍한 고양이에요. 아무튼 건강검진하러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무 이상 없기를. 음 . 한글자막 by 한효정